한글자막 by 한효정 이스라엘 자선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선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가라 이제는 좀 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앞에 8절에 오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애굽인의 손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니 하느님께서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모세에게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백성을 구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한 사람을 보내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선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은 일을 너를 사용해서 너를 보내어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오늘 메시지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가 완벽하고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모세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처가살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양떼를 치며 살았습니다 양떼를 치는 게 하찮은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화려하고 거창하고 위대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셔서 백성을 애국당에서 구해낼 일을 모세를 보내어 하듯이 하나님은 당신을 당신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선교지로 또한 당신이 필요한 당신이 필요한 곳으로 보내어서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나는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뭔가를 엄청나게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을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쓰임받는 하루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경기도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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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